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성입니다. 민주당에서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변계의 의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어 분들, 남아 있어 분들 공천 못 받을 것은 확실하고 버티고 있으면 수박 배신자 등 온갖 모독에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윤영찬 의원은 탈당을 철회했는데 이분은 현근태, 이석주 두 사람 간에 이석주 옆에서 성희로움을 둘러싼 개싸움 덕에 공천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입니다. 윤영찬 의원은 친문계죠. 구체적인 것은 팝콘을 먹으면서 방송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태과 이석주 두 인물은 친문계 인사들입니다. 성희롱 관련 공천 포기 협박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최은열 전 의원의 15일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유혜정 의원도 같은 날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이들 모두 기존 당을 떠나 제3지대 신당 합류 의사를 받겠습니다. 유호정 의원은 정의당 소속입니다. 심상정 대표의 적극적 지원으로 비례 1번으로 국교에 입성한 케이스인데 경태섭 전 의원과 몇 번 만나고 다니면서 정의당 탈당도 하지 않고 신당 창당한다면서 정의당으로부터 비난도 이만저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탈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원직은 잃게 됩니다. 유호정 의원은 이화여대에 나온 것으로 압니다. 우리 때 이대성 느낌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를 먹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각설하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 미대에 합류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양당 과정이 저지른 민주주의 타락과 배신을 목도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 정치와 정당의 상식과 합리가 흐르게 하려면 다당제의 신념 이외에는 방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참 오래된 워딩입니다. 그냥 국회의원 하고 싶다 다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편이 오히려 동영표라도 받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양당 과정 문제가 몇 명의 탈당으로 해소된다고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타락이라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님 덕분에 민주주의가 넘쳐 나라가 인민민주주의가 될 지경입니다. 물론 여기에 신경민 전 의원도 한몫했습니다. 고용주 변호사하고 싸운 일화가 유명하죠.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비판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오랫동안 한쪽에서는 괴이한 침묵이 지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괴이한 소란이 떠돈다고 했습니다. 함께 탈당 선언을 한 재훈열 전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국민들은 갈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갈구한다. 이런 워딩을 보면 정말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영화 내보자에선 국민들은 개돼지라는 명대사를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동의 정치는 끝날 날이 없고 유력자파 스피커가 된 김호준 따위가 민주당의 사람을 꽂고 빼고 지락펴락한다고 봅니다. 다 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소속 최성 전 고향 시장과 장덕천 전 부천시장, 이흥규 전 제천시장도 탈당에 동참했습니다. 이들 모두 이 나경계 기초단체장들로 민주당 자격, 검증심사에서 부적적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인문들입니다. 최 전 사장은 최소한의 공정선도 찾아볼 수 없고 당내 민주주의도 실종된 민주당에 남아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며 더 이상 이재명의 민주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근규 전 시장도 제가 비명이라는 것 말고는 달리 부적적 사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근규 전 시장이 비명이라고 했는데 비명은 친문이라는 것이고 이 말은 한총련 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한총련 경기동부여나 민무총 라인이 아니면 공정받기 어렵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협정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과거 통진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굳이 종북주사파 세력이 과거 통진당과 같은 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문과 친명의 차이는 과거 민주당과 통진당 차이만큼 친문과 친명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친문에게 공천을 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탈당과 탈당 세력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고 제3지대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금태섭, 양향자 그리고 또 유호정, 이낙연 등 쉽지 않은 조합입니다. 동상이몽이라고 봅니다. 한편 자유민주외국 우파 정당은 보수 대통합 의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 자유토리당, 자유민주당 등 다 그렇습니다. 다들 통합과 후보 연대를 말하지만 국민의힘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18 헌법 전문 수록 발언을 두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통 자유민주주의 정당들의 현재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탈당을 방지하면서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